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에 든 이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상 보험금이 줄거나 심하면 계약이 해지돼서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 직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런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연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농사일을 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드러났던 보험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부는 감액됐고 한계의 계약은 아예 해지 통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 이전에 보험개발원의 직업 분류표상으로 작물재배원에서 농업단순종사원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한화 손보는 직업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A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문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물재배원과 농업단순종사원의 차이를 일반인인 A씨 입장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A씨가 이전에는 본인 직업이 변경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린 적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적용하는 직업 분류에 맞게 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정확히 알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직장이나 직업의 사소한 변경도 일단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